오늘 진짜 30%도 아니고 한 15%였던 것 같애 마음이 다 빗나가서 그리고 90% 활 쏘는게 4번 연속 빗나갔어요 90%가 나 활 면역인줄 알았어요 너무 열받아 아... 힘들었어 나 아... 좀 올리자 다 방어로 바꿔서 깼습니다 깨다가 못 깨가지고 어 너무... 너무 끔찍해서 진짜 버프를... 버프 확률이 되게 안되는데 제일 낮은게 49%고 68%다 이러거든요 60%? 근데 버프가 무슨... 진짜 진짜 너무 안걸려서 겨우 걸었는데도 꼬리치기 한대 맞고 즉사하고 아... 혈어볼라 그만 얘기하자 아... 혈어볼라서 말하면 안되겠다 어... 아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너무 힘드네요 이거는 잠깐만 는 혹시나 좀 놔두자 힘 충분하지 너머트림 너머트림도 계속 맞아가지고 내가 미친줄 알았어요 주문을... 제가... 회복을 하나 줬거든요 많이 줬어요 이제 하나만 더하면 투까지 쓸 수 있죠 이제 88% 확률로 이제 20회복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? 아 너무... 헤리였는데 대화 좀 해보자 편집도 해야되는데 이씨 비치속도 지금 8이네 8 찍어놨네 내가 2도 쓸 수 있네 그럼 얘는 비치속도는 3을 써야지 3이 진짜 좋거든요 추가 행동이 있어서 아 부족하네 좀 아주 조금 안 맞는다 얘네 좀 마스터 일단 하고 자 이제 갑시다 자고 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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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바일을 스케일리 환드에 정말 존경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나를 떠나는게 없을 수 없을 것 같지만 하지만 여기가 더 좋은 생각이야 저는 코아그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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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맞지 코아그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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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우리의 코아그마야 그런 계툭이네 어 근데 8명에서 싸먹는다고? 아 얘네 오늘 나 너무 괴롭히는데 어떡하죠? 너무 열받는데? 일단은 방패 든 놈은 거르고 어.. 때릴 수 있는 놈부터 때립시다 그래도 이제 스킬 좀 찍었으니까 상의 마법도 쓸 수 있죠 어디보자 빛의 속도는 2개 써 그냥 2단계 짜리 써 주인공을 줘야겠지? 주인공을 주죠 아 너도 버프 줄까? 네 안 맞는 건 항상 있던 일이니까 하나씩 잡자 14 데미지 너는 힐 찍었지? 딱히 지금 할 거 없잖아 얘네 때려봐 90% 그렇지 무난할 것 같다 아까 메인인 주제 너무 어려웠어 솔직히 여기 안문 하나인가? 뒤지게 처먹고 있네 숨도 못 쉬고 처먹고 있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내 계산에 없던 짓이거든? 자 신나게 때려봐 너 이렇게 근접인데 활 저렇게 쏠 수 있어? 어썸 하나야 야 근접인데 명중률이 좋다고? 하나씩 보냅시다 망치맨부터 때려던 거 때려던 거 잡고 드디어 회복도 이제 써야죠 2단계 이렇게 둘러서 맞을 필요 없고 굳이 일로와봐 88% 그렇지 어우 든든하게 찬다 아주 그냥 탱커들이 잘 막아줘야 됩니다 무기를 많이 올려놔서 별 버프 없이도 잘 막는다고 얘기할라 그랬는데 갑자기 막고 있죠? 와 잘 피했어 아 너무 직겁한데 얘네 볼 때마다 아이씨 저거 어떻게 맞추지? 일로 가면 맞출 수 있냐? 댁도 없네 괜히 왔어 너는 튀어야 되는데 늪질해서 못 갈 거 아냐 일단은 니가 뭐 튀고 할 거 할 게 아니라 물약을 먹어야겠다 왜 이렇게 힘들어졌지? 내가 너무 대충 했나 게임을? 그냥 무기 숙련도 막 올렸더니 생각 없이 저승으로 갈 거 같은데 망치맨 일단은 노리미 먼저 노리미가 상처가 없으니까 살려놓죠 와 진짜 무시무시하다 게임 진짜 진심으로다가 너무 한 거 아니냐 진짜 여덟 명이서 이렇게 둘러서 때리는 거 심지어 내가 얜 궁수 만든 건 내 결정이지만 얘는 원래 궁수잖아 금발 엘프는 너무 한 거 아니야 진짜? 아 아 95%에요 미친게임아 야 근데 되게 잘 막는다 별 버프도 없는데 되게 잘 막네 특히 얘는 심지어 옷도 천이야 졸라 잘 막아 아 아 진짜 아 그래 뭐 이제 놀랄 것도 아니야 샨지트에서 모르겠지만 리자드맨 때 했던 짓에 비하면 이정도는 깜찍하지 깜찍해 정상적인 빗나감이지 95% 두 번은 뭐 당연한 거잖아 95% 두 번인데 맞을 리가 없지 안 맞는 게 당연한 수친데 야 근데 힐 호율 진짜 좋긴 하다 아 걔 아니야 야 걔는 안 돼 걔는 맞는데 내성이 없어요 곱게 자라서 저치 잘 피한다 건너편까지 가 여기부터 정리해버리면 되겠지 뭐 아 아우 잘 맞는다 90% 맞는 거 보고 너무 감동무스러워 90% 밖에 안 되는데 맞는다니 진짜 잘 때리는데 공수 죽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제 역할 다 한 거 같은데 좋아요 방패랑 뭐 일단 얘 어 이게 안 맞다 안 맞으면 화내다가 하도 안 맞으니까 해탈을 해서 맞으니까 황송이야 아주 그냥 신기해 신기해 맞는 행위가 이 게임에서 타격이 맞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라고 있어 이런 이른 시간에 화내된다니 게임하면서 좋아 담배 햇볼을 들어 건방지게? 아 데미지 왜 이렇게 낮냐 진짜 아무리 내가 단궁이라지만 좀 심각한데 얘네 그렇지 아우 딜 좀 봐 리자드맨에 비하면 훨씬 약하네 이걸로 오늘 마무리하면 되겠다 아 힘들었어 이제 되면은 진짜 끔찍했어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놓고 싸우면은 전략이 의미가 있는 거야? 이렇게 좁은데 가져 놓고 싸우는데 좀 의문이다 점점 갈수록 날이 갈수록 거대한 망치 어우 내가 쓸 거 나왔네 노림이가 쓸 거 삼각 모자도 하나 나왔고요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영상 넘어갈 때 버벅이는거 그 겸 아 영상 넘어갈 때 버벅이는거 그 겸 흠 흠 내게 나를 말인거다. 저는 일찍 일을 위해서. 저건 저게. 아무튼, 제 여성은 이길 수 있습니다. 그는 어떤 점을 넘어가는 것 같다. 당신은 도움을 보게 되잖아. 제 여성에서 그러는 것 같다. 내게 주의할 수 있잖아. 저부터는 일을 통해. 말씀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,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. 과연. 그리고, 미래. 아이고... 아우렐리아 게임이 웃기는 게... 누가 범인인지 추리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등장인물 자체가 너무 적어서 추리할 게 없어 등장인물이 너무 없으니까 누가 범인이고 추리할 게 없어 그냥 등장인물 자체가 몇 명 없으니까 이상한 게임이야 보지자 잘생겼어 너의 힘을 사용해야 돼 가만 가만 아 그만해 나 이제 끝내야 돼 아 귀찮은 새끼들 아우렐리아 나왔네요 아우렐리아 뭐 쓰나 볼까 아우렐리아는 마녀죠 아우렐리아 아우 수준 아우 이제 이건 이제 마니에타의 회복마법에 버프도 주고요 이게 이제 데미지 마법 되게 특이하죠 어 드래그 안된다 여기서는 그냥 놓고 써야겠다 이벤트 존이라서 드래그 안되나보다 데미지 별로죠? 이 게임 마법사 왜 있는지 모르겠어 짜증나 참 별것도 아닌 방식으로 유저를 화나게 한단 말이야 어이구 넘어짐이 굉장히 좋은 능력이기 때문에 아주 좋죠 지금도 아우렐리아 아마 이게 과거 해상 속에서는 스펙이 내가 이제 게임 캐릭터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 스펙인 걸로 아는데 이렇게 보니까 처음 만들었을때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처음 만들었을때랑 발전이 없어 챕터 2 아우렐리아 챕터 2 아우렐리아 챕터 2에 접어들면서 챕터 2에 접어들면서 챕터 2에 접어들면서 전국을 다행히 너의 아저씨는 이 주인과 그의 꿈을 잃지 못하고 그의 꿈을 잃지 못해 맹빌라에 있다면 제가 파라솔을 구입할께요 그리고 청고추의 물을 구입할께요 그루랄데요! 저... 저거였는데 우리는 그 다 먹었을 때 월저덕! 너가 새 우리 아이들 말이야 그루랄데요! 크 개 웃기네 뭔 일 있었어 너의 사냥꾼이 아니라고 저주하고 있죠 노예사냥꾼? 내 기억이 많다면 도와주고 싶지 않아 서쪽으로 갔어요 시끄러 이걸 도와주고 무엇을 얻겠다는 건지 해답이요 설마 다음 채부터 넘어가면서 회복된 거야 내가 회복하고 왔는데 와 근데 AP 푸짐하게 좋죠 다음 시간에 해보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